유튜브 할아버지 유튜브 할아버지 유튜브 할아버지 유튜브 할아버지 물에 낙서 다섯 번 자유로져 근데 지고 질까요? 근데 지고 질까요? 저는 제 사정 알잖아요 엄청났네요 이 정도는 해야 자리를 좋아하지 제가 뽑아도 제가 쓰는 거예요? 네 자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빨자국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제가 하는 거 아니죠? 아니요 본인 뽑으시면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네? 그래요? 네 저는 쌩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걸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잠시만요? 용석이 형은 더 앞에 사는데 용석이 형은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됩니다 아 네 네 용석이 형 취해야겠어요 수고했어요?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어 이거요 소우 그 맛볼 아 그걸로 네 적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네 빨간색이에요 근데 빨간색으로 네 이렇게 해보세요 좋습니다 중앙에 여기 여기 중앙에 네 한 명 아 야 뭘 소리야 빨리 나와 자기 거 자기 거 자기 거 자기 거 뭐 표시나 무슨 소리야 누구라고 생각해 누구라고 생각해 야 손 맞나 야 손 맞나 자기 거 표시났다가 딱 받아 딱 받아 아니 안 봤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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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어 어 뭐 함께 내가 일말에 성진이한테 어 이거 너무 쉬운데 뭐야 내가 일말에 성진이한테 뭐야 내가 일말에 성진이한테 어 예 내가 안좋아 내가 안좋아 내가 안좋아 어 네네 아 저거 짜는데요 네네 앞으로 두 분이랑 같이 나가서 성진이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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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전픽스톰 센터 신형석입니다 내가 청룡회가 밟았는데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네 청룡회처럼 비상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네 바라겠습니다 새공 많이 봐주세요 새공 많이 봐주세요 새공 많이 봐주세요 오케이 어 영석이 형 다음번에 하나 던지 자면 되죠 네 갈게요 아아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네 뭐야 뭐 이렇게 길어 뭔데 아 아 영석이 형 영석이 형 표정지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형 귀여운 표정 줘야지 야 어떻게 해요 볼 형 이거 볼 이거 손 찜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형 귀여운 표정 해야지 귀여운 표정 해야지 형 얘기해 줘 형 얘기해 줘 콧콧콧콧콧콧 그죠 빨리 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하라고 저희 경기장에 많이 찾아주셔서 많이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저 끝난 거죠? 네 끝! 아니에요 저 없을 거 같아 너 있어 너 있어 이리 와 페나나 둬 어쩜 안 보여 나는 어쩜 얼굴에 나 아 안돼 아 머리에 공을 야 아 공을 내고 아 공을 내고 아 내가 좋은 거 내가 말할 거 같아? 네 저희도 내가 좋은 거 내가 말할 거 같아? 이상하다 아 큰일 났다 아 아 아 아 아 공을 내고 하네 내 거 제일 꿀 해보겠습니다 이거 네 거야? 이거 네 거야? 어 2024년 새해 설날이 밝았는데요 어 이거 공 떨어지면 다시 해야 되니까 손 떼고 해야 되잖아요 아 사람이 할 수 있는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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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지장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네 그러게 중지장으로 할 수 있잖아 거짓말 어떻게 내가 무슨 아 제발 성진이 형 제발 못하면 형 혼자 다 해라 뭐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해서 네 이거 안 해봤어요?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재밌지 야 이게 뭐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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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해? 어 해 아 이거 아 나와줘 이제 그냥 중심 잡아야 돼 빨리 해 그러니까 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어 할게요 네 인천이 어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말을 해 어 아 갑자기 뇌정 잤어 아 아 아 2024년 새해 설날이 다가왔는데요 올해도 떡국 많이 드시고 설날 즐겁게 보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떼고 해볼까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만 떼고 이렇게 해볼까요? 어 아 아 아 아 출발 멈춰발 출발 아 아 아 아 왜 다가 바보 같은 거 말해 찍었어요? 하나 둘 셋 아 아 아 됐다 너무 어려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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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 빨리 골라 어 아 제발 제발 야 보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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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먼저 넣어볼까? 나 마지막인데 결국엔 저희 이거 촬영하려고 하는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? 오케이 나왔다 아싸 개미를 그렸다고 괜히 이상한 거죠? 야 이마 올려야지 머리부터 해야 되지 이마 올려야지 됐어요? 나 이렇게 쓴 거야? 네 아 이거 뭐야 됐어 안녕하세요 한국전 뷰스톤 배우단 임성진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날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배우장도 놀러 오셔가지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뭐야 이거 지우고 나면 남은 거 아니야? 지우고 나면 남은 거 아니야? 아 진짜 지금 넘어졌네요 뭔데? 얼굴이 났어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와 이거 누가 들었어 이거 지워지는 거야 자유 지워지는 거야? 다섯 번 자유 아 한 명씩 아 그거 냉던데 한 명씩 한 명씩 야 우주도 더 이상해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거 지워지는 거야 아 진짜 이거 지워지는데 아 진짜 아 아 깔끔하게 했어 진짜! 뭐야. 뭐야 그게. 콧물 그려 그냥 차라리 콧물. 그래 콧물 같은 거 그려. 일단, 일단, 일단. 아니야. 뭐야, 비었잖아.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 남았다! 코코 그려? 이제는 된 거 아니에요? 아, 하나 남았어. 아, 여기 봐. 양쪽도 그렸냐? 안쪽? 코피인데 그건? 안 돼서. 다 그리고 가버리네. 해요? 이상한 생각이 안 돼요. 그러니까요. 기구 욕구였어요. 한 마리 너무 웃겼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 새해가 밝은 만큼 또 모든 일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요. 또 제 얼굴 보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 네, 앞으로 저희 경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좋습니다. 잘 풀린다. 아마 헤드스파에서 내가 올린 거 같은데? 실력? 하하하하 끝난 거 같은데? 네. 어, 우연 우연. 뭐야? 누구 촬영해야 돼요? 후경기였네요? 네, 나는 무섭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